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우리 사검수야 미쳤다 야 이거 유튜브 각이다 이거 사검수 아 대박이네 아 진짜 웃겨 자 이름이 잘 가고 아 진짜 웃겼네 야 사검수 진짜 미쳤다 나 살다 살다 우리 편에 사검수 해보는 거 처음이야 어우 여기는 신샹이 엄청 많네요 어우 우리 몽근이 봐 우리 몽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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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몽근이 잡으러 가자 몽근이 잡으러 가자 몽근아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아 우리 몽근이 진짜 귀여워 죽겠네 진짜 우리 몽근이 우리 몽근이 잘 가라 오늘은 몽근이만 잡는 날이죠 야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우리 팀에 사검수는 진짜 처음 해본다 좋아 좋아 다불이 만든다 다불이 앞엔 장사 없죠 아 아 그냥 버텨 난 절로 갈게 왜 뺏겼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여기도 잘 가시고 그리고 여기도 내가 먹을게 아 쪼기 쪼기 끝에 아 진짜 웃기네 아이 간만에 또 캐리 한번 했습니다 아 살다 살다 사검수는 진짜 사검수가 나가는건 처음 봤어 진짜 오랜만에 본다 몽근이 빵빵 마피아 혼자 열심히 하시면 안되죠 아 아 진짜 웃기네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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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